밑에도 한 번 봐봐요. 밑에를 보라고요? 괜찮아. 세균이 괜찮아요? 앞에만 보고 걸으면 괜찮아. 여기 짧은 거리는 괜찮은 것 같아. 자, 도전! 세균이 있어! 언제 도착해! 이제 돌아갈 거예요. 안 돌아갈 거예요. 오! 잠깐만, 근데 이건데. 진짜 미쳤나 봐. 근데 이거는 약간 아프다. 튼튼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진짜 미쳤나 봐. 아니! 아, 진짜! 진짜 미쳤나 봐. 저런 포즈를 하면 안 되는 거야. 배고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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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힘들어. 드론이 이쪽으로 오는 거죠? 당연히. 아냐. 너무 힘든 저야. 충격이 안에 돼. 아냐. 또ves up. 이제 엽 volatility 할까들이 наших Opons, 저의 인기적인 행사에 전적인term. 그리고 emocronic 있었던 clinic. 사실, 너무 많이 Shah М웅을 mattress 흡 Choice. 그래서 벌써 유 privatelyys conv Ass, 하하하하하 더 꽉 자리가 없어 하하하하하 넷! 와아아!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유 죄송하아 하하하하하 아시게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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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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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소감을 얘기하면 되겠죠? 어? 이거에다가 이제? 나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 소리가 너무 잘해요 제자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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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